남구에 도시농업체험장이 개관했습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니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에게도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도시농업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화분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흙은 거르고 물은 통할 수 있게 휴지로 화분 아래를 막는 것이 첫 번째 숙제. 그 다음 화분에 흙을 채우고 식물을 심으면 화분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도시농업체험장은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오늘은 배추를 수확하는 날, 고사리 손으로 배추를 뽑아본 아이들의 얼굴에서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도시농업체험장은 대구 최초로 조성된 도심 속 농업체험장입니다. 식물과 교감하고 도시에서는 접하기 힘든 흙냉새를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보육기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노인층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남구는 최근 대구시로부터 도시농업우수자치구에 선정되며, 이 부문에서 다른 시자체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그 사례가 많지 않은 도심 속 농업체험장은 어린이에게는 농업체험 교육의 장이, 노인들에게는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